이곳은 애월에 위치한 제주 유니호텔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제주공항과도 가까워 사랑받는 호텔이에요. 와, 로비에 들어설 때부터 눈이 돌아가는 이 멋진 인테리어! 첫인상부터 좋은데요? 여기는 가장 전망이 좋은 최상층에 위치한 루프탑풀 스위트룸. 객실이 복층으로 되어 있네요. 와, 창가로 보이는 넓은 애월 바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은 정말 환상적! 2층엔 루프탑 수영장까지 있대요. 게임풀장에서 수영하고 야외 바비큐 파티까지 함께 해보세요. 여기는 로얄스파 스위트. 안락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내가 편안한 여행을 더해주네요. 객실 내에 전신 안막이라니!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안성맞춤! 넓은 리빙룸과 프라이빗한 침실이 마음에 쏙 들어요. 어머, 개인 스파? 따끈한 물 받아놓고 반신욕을 즐겨보세요. 일상의 피로, 여행의 피로를 한방에 싹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번 여행은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은 제주 유니호텔에서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제주2VR360을 다운받아보세요.